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1월부터 6월까지 중국 경제 성적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마이너스 2.6% 그리고 마이너스 25.7%를 겪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출 물량 감소가 대단히 낮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제가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아직 본격적인 관세 부과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또 다른 결론은 관세 인상 효과는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는 올해 성장률이 5%대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중 경제 전쟁은 중국 측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관계의 악화와 불확실한 증가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조정 과정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해왔던 중국에 있던 외작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이동시키는 것 하나고 그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객관적인 사실은 없습니다만 이런 전망치, 이런 예상치를 제시했습니다. 시진핑이 아직은 당당하지만 도미노처럼 확산될 외작의 기업의 중국 탈출이 계속되면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진핑의 복잡한 속내입니다. 겉으로 미중 경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쪽은 바깥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보이고 또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로치 예일리 교수도 CNBC에서 비슷한 유의 인터뷰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경제 지표에서 드러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봤던 통계치료처럼 마이너스 2.6%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서두르거나 백기를 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로치 교수의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표와 달리 외관상 드러나는 것에 당당함이나 태연함과 또 다른 면이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그룹인 ING그룹은 만일 무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2019년도에 중국의 예상 가능한 성장률은 7.5%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치는 6.3%니까 미중 무역전쟁의 발발에 의해서 마이너스 1.2% 정도의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속내를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7월 17일자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도날드 트럼프에게 말하다. 당신이 무역전쟁을 존경하길 원한다면 결심을 하시오라는 그런 제목이 있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과 관련한 관세에 대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원한다면 나머지 3,25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7월 17일 날 이 발언에 대해 긍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와싱턴의 결단과 인내를 요구한다. 또 이런 발언을 더합니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거래의 새로운 장애물을 안겨줄 것이다. 중국은 항상 무역 분쟁을 대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우리는 성실하게 임해왔다.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긍샹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친절한 발언도 더합니다. 천마일의 여행은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아무리 긴 여행일지라도 우리는 첫 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전진을 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측이 결정을 내리고 계리와 인내를 보여주면 중국 측과 협력해 하루빨리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잔다. 여러분 이 문장을 쫙 보면 아주 직설지는 않지만 중국이 미국한테 어서 빨리 협상을 진행해서 마무리하자 그런 종류의 뉘앙스가 풍경합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중국 측이 무역협상 타결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지표는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일 상당 부분 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주요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외작의 기업의 중국 탈출이 시작되고 있다. 셋째 실업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넷째 경기 부양을 위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 네 가지가 시진핑이 결코 안심하거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의 속내입니다.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신규 고용만 하더라도 22만 4천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도 0.4%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0.1%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좋은 경제 승리표를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이 트럼프는 시간과 승리를 향한 폐를 모두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계속 중국을 밀어붙이고 풀어주는 일을 반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7월 17일 날 미국산 제품 전시회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때 시주석을 좋은 친구라고 말하곤 했다. 아마도 이제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 시주석은 사실할 사실상 중국 중앙은행 임무는행의 총재다. 중국 금리는 시주석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다. 국가주의를 착하게 시작한 거죠. 양국이 여전히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은 미국 측에다가 기존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미국 측은 중국의 합의 내용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의견차가 큰 겁니다. 최근에 중국은 협상팀의 대미 강경파로 알려진 중국의 중산 상무부 장관을 협상대표팀에 포함시켜서 전의를 불태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세계무역 규정을 어겼고 양국 교육의 마찰을 일으켰다. 중국은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사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가겠습니다. 양국이 화전 양명 전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협상 타결에 더 적극적이고 더 매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